김진영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옵니다. 저 아세요? 김진영 씨. 내가 그쪽이 갖고 있죠? 어? 진영 씨. 교통사고 때문에 10년 동안의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. 하룻밤쯤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.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. 일한다고 기억이 돌아온대? 김진영. 뭐? 여기가 진영이 집 아니에요? 진영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별로 없나 봐요. 많이 아팠겠다. 내가 지워줄게. 석우 씨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얘기해줄까? 직접 얘기하세요.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. 정말 기억 안 나요? 나를 잊지 말아요. 제가 지금 보고 싶었고. 이쁘게 말아요. 내 인간을 잊지 말아요. 제가 제가 좋은데요. 이제 미국이 다다니는 오늘의 화면과 화면이 파라 생태여.